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업이긴 한데 우리 이제 합격 공약제 김포에서 만든 거 이거 가지고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 엮었으니까 딱히 내가 준비된 게 없으면 이거 시험장에 가져가셔서 편안하게 차분하게 심호흡하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학계로는 마지막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론 총력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꼭 하나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엮어놨는데 이걸로 마무리 정리하고 우리 이제 편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서 합격해야죠 자 이것만 알아도 합격한다 사실 이런 건 그냥 내가 쓰는 얘기예요 이것만 알아서 합격하는 건 아닐 건데 사실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학계로는 특히 계산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계산 문제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6일 남았는데 하루에 한 20문제 10문제씩 꾸준히 풀어보셔야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자 한번 가볍게 보죠 자 첫 번째 테마 이래서 부동산학의 이해 중요한 건 이거죠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이라는 건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학교로는 중요한 건 투자결정 개발결정 이런 것들이죠 금융결정 잘 생각해보죠 투자결정에서는 뭐가 커야 돼요 수입과 지출 중에 수입이 커야죠 개발할 때는 수익성이 있어야 개발하는 거고 금융할 때도 자금을 빌릴 때 이자율을 고려해야 되겠죠 빌린 돈의 대가와 빌려서 투자한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커야 투자하는 거니까 결국 돈 벌려고 중요한 건 자기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거 자 이거 말고 종합식 접근도 있었어요 종합식 접근 나오면 법, 경기 이렇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이해해서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 기억해놔야 돼요 의사결정식 그 다음에 종합식 자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의 1번 원칙에서 여러 개의 원칙이 있어요 능률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안전성, 공정성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죠 잘하자 이때 소유활동을 잘하자 할 때는 최유요이용 거래활동은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지도이념으로 삼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출제가 이걸 소견해요 이게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나오거나 안전성의 원칙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 세 번째 보니까 임장활동 부동산 정보를 알려고 할 때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임장활동이죠 자 그러면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뭐냐 가져와서 보여줄 수가 없죠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과 그 다음에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물활동 특성 때문에 이 두 개 때문에 임장활동 해야 된다 기억해놔야죠 부동성이 특히 중요하고 진열 전시가 불가능하죠 가져와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임장활동해야 되는 건 부동성 이 부동성이 나오면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매년 꼭 한 문제 이상 암기 코드가 있었죠 어떤 거였어요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한다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 뭐 계속 질문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요인 지역화 국지화 지역화 국지화는 뭐예요 지역마다 다르다예요 지역마다 그러면 가격이 균질해요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이다 경기 변동 양상도 지역마다 다르다 국지화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부동성 인접성이에요 부동성이 답인데 얘가 없으면 인접성을 찍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얘는 무조건 떼어놓을 수가 없죠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외부 환경과 적합해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가 경제적 감가 얘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역 분석에서 계계기형이 있었죠 계계기형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내부 요인을 따지는 거고 개별 분석 개별성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죠 내부 구성 요소를 내부 요소라고도 하고 내부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건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딱 나오면 보너스로 이렇게 연관치어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임정활동 규정하는 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대물활동이라는 두 개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두 번째 보통 이제 1번 문제로 항상 나오는 거죠 1번 문제 1번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맞춰야죠 자 복합 개념에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의 개념 이렇게 나오면 다섯 가지 외워놔야죠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자산, 자본, 생산제, 생산요소를 생산제라고도 하죠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법경기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때 법이나 경제는 형태가 없는 무형이고 기술적, 물리적만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이죠 유형 나오면 기술적, 물리적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의 부동산이고 민법에서 개념하는 거죠 민법상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는 거 여기에다가 만약에 준 부동산을 포함시키면 뭐라고 한다? 광의의 부동산 얘는 부동산은 아니죠 동산등이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이에요 근데 부동산과 똑같이 등기 등록하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주겠다 이렇게 합쳐서 뭐라고 한다?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겠네요 그러면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등인데 어디에는 포함시킨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단어가 중요하죠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법경기로 부동산을 개념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과 이제 중요하게 차이 나는 거 복합부동산 구분해야죠 복합부동산 뭐와 뭐를 합쳐서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 토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인데 부동산 활동할 때 일체로 거래되어서 대상이 될 때 이르는 말을 복합부동산 그래서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 구분해야 되고 이건 뭐 일본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자 네 번째 보죠 우리가 이제 정착물이 되려면 이유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부착하면 정착물이에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정착물이 아니죠 그래서 임차인이 정착한 거 붙인 물건은 부동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정착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일단 뭘로 간주한다 일단 정착물로 간주한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보는 거네요 부동산으로 보는 거니까 부동산 매매시 누구한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죠 명인 방법을 구매한 수목 소유권 등기된 임목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취급된다라는 거죠 토지 정착물 중에 독립 정착물 네 가지 기억해놔야죠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의 수목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네 가지 그래서 명인방법 수목도 맞고 등기된 임목도 맞고 건물이나 재배되는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로 인정되는 독립 정착물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 얘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그러나 종속 정착물이죠 나무 중에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가식수목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착물 중에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유있게 단단히 건물에 부착되어야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떼어냈을 때 분리했을 때 손상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분리의 시 제거 시 건물에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발생할 때 이걸 정착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발생해야 돼요 손상이 있어야 정착물로 본다 자 토지의 분류 2번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2번 자 부지라는 개념 잘 기억해놔야죠 부지 얘는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의 분류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부지라 그래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러니까 뭐 하천 아래의 토지도 부지 도로 아래도 부지 철도 아래도 부지 건물 아래도 부지 다 부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 부지 자 택지 이 택지는 건축법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상에서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죠 건물은 주상공을 얘기하니까 주상공업용 토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대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지와 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대지는 택지를 얘기한다 이건 건축법에서 택지는 감정평가상 학계론에서 쓰는 표현이고 자 부지라는 말은 바닥 토지를 얘기하고 자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등기등록단이죠 얘가 중요하죠 우리가 등기부에 등기등록할 때는 필지 별로 등기등록하죠 그래서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고 등기하면 하나의 지번이 붙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개별은 뭐냐 등기된 것이 필지로 등기됐어요 그러면 토지를 우리가 개별 평가한다 이 말은 무슨 별로 평가하는 거예요 필지 별로 평가하는 걸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원칙은 원래가 개별로 평가하는 거죠 필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필지 별로 그러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도 된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이용되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물건별 평가해서 토지의 물건별은 필지 별로 얘기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필지 별로 하는 거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일괄평가 가치가 다르면 구분평가 일부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여기에 면적 단위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면적 단위는 토지에 분류하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곱미터 평을 얘기하는 거지 토지 분류하는 상관없다 얘하고 이제 중요하게 획지라는 게 있어요 획지 뭐가 비슷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얘는 등기법상 중요하지만 얘는 감정평가상 중요한 개념이겠네요 포락지 폭우에 떨어진 토지 물에 잠긴 토지죠 원래는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요 전답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 원인 침식이나 집안이 절토되거나 무너져서 물 아래로 잠겨서 하천으로 변했다 강으로 변했다 바다에 잠겼다 어찌됐거나 물에 잠긴 건 다 포락지 얘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거 빈지죠 빈지 빈지는 바닷가를 얘기하는 거죠 해안선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될 때까지의 해변 토지 바닷가를 빈지라고 한다 바닷가 얘의 특징은 등기부는 있어야 없어요? 없죠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가치가 많은 토지 빈지 포락지는 물에 잠긴 토지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온 건 이 포락지예요 포락지 바다에 잠겼다 강에 빠졌다 물에 잠겼다 하천으로 변했다 다 포락지 자 5번 보죠 아직까지 뭔가를 막 열심히 적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알죠? 그만 적어도 돼요 이제 많이 적어졌고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내가 필기구를 딱 들었을 때는 어? 잠깐 잊어버렸네 기억이 안 났네 잘 모르겠네 이런 거 잘 체크해 놓고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런 용도로만 써야지 뭐 옮겨 적는 건 사실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다시 머릿속에 한번 점검하고 뭔가 좀 모르고 나중에 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들면 잘 체크해가지고 집에 가서 정리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자 용도지역 내에서 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건 용도지역 다음에 나오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용도지역 내에서 근데 우리가 학기론에서는 용도지역을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택지, 농지, 임지 이 세 가지만을 용도지역이라 그래요 자 용도지역 내에서 라고 나왔어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환 중에 있는 토지 그럼 이내라고 해야죠 이내 우리가 암기 코드 이내 그래서 이걸 이행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전환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감정평가해야 되냐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더 이상 주거지도 아니고 아직 상업지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있는 상태에요 근데 뭘로 평가한다? 전환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로 바뀌어질 거니까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전환후가 기준인데 조건이 붙으면 전환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성속도가 너무 완만한 경우라면 너무 느리다는 얘기에요 뭘로 기준 잡을 수도 있다? 전환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보니까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 이건 뭐랑 똑같아요? 용도지역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용도지역 사이에서 사이 간자가 있어요 그럼 용도지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상호 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고 자 전환되고 있는 그럼 용도지역 간에니까 후간이죠 후간 이내 이렇게 외웠으니까 이내 이건 후보지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얘도 전환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행지와 후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빈시 보니까 소유권이 없어야 돼요 등기부가 없고 그러나 활용가치가 많은 거죠 등기부 없지만 활용가치 많은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 바닷가라고 하는 거죠 얘와 완전 반대인 거 뭐라 그래요? 법지죠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돼요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지만 활용가치 없는 토지, 법지 소우자는 원래 바탕 소우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우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건 공지죠 매년 최근 3년 동안 매년 나오고 있어요 공지가 공지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공지라고 하죠 이때 건부지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택지 중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건부지니까 건물 있는 땅 중에서 라는 얘기예요 택지 중에서 라는 얘기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죠 건물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의 빈 공간 그럼 만약에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물을 바닥 면적을 넓게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건폐율과 공지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 하나 정리해놓고 10번에 표준지 나오면 뭐 떠올려야 돼요? 단어 표준지, 공시, 직가 떠올려야 돼요 뒤에서부터 읽으면 직가를 공시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야죠 표준지, 공시, 직가가 있었어요 직가를 공시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선정한 대표성 토지 이렇게 나오면 표준지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직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 나오면 표준지 우리가 배운 건 아니지만 이걸 속여내려고 직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이렇게 나오면 표 본지고 얘가 표 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예요 표준지 누가 결정 공시해요? 의무자가 누구? 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 얘가 한번 정리해봐요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를 직접 감정평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의뢰해요? 감정평가 법인이죠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표준지 가격 딱 가져오면 얘가 심의를 거치죠 어디에? 중앙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는 거죠 그런데 국장이 하는 게 토지도 있고 주택도 하잖아요 표준지 공시가 결정 공시하고 표준주택, 공동주택도 결정 공시하죠 그럼 주택의 가격은 또 얘가 감정평가에 맡기냐가 아니라 주택은 우리나라의 주택을 조사평가하는 기관이 있죠 어디에?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가격 가져오면 중앙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표준을 바탕으로 국장이 뭘 만들어요?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요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이걸 누구에게 준다? 시군구에 주면 시군구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산정한다? 개별을 다 산정한다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가 세 가지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범위를 넘어서 그런데 만약에 듣고서 모르는 게 있네? 그럼 위험한 거예요 얼른 체크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해야 돼요 몰라도 되는 걸 오늘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시험장에 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만 정리할 거니까 잘 들어보고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해놓고 다시 확인해야 돼요 11번 보니까 이건 올해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지래요 한 덩어리의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비슷한 같은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단지예요 1단의 한 덩어리의 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대요 그래서 올해 감정평가에 나왔던 질문은 1단지라는 게 있다 이거 감정평가할 때 필지별로 감정평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있어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 말이 없으면 필지별로 감정평가하는 게 맞아요 개별평가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뭐 한다? 일괄하여 평가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일괄평가한다고 나와야 돼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평가한다 그럼 1단지는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일괄평가 1단지 나오면 일괄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형성요인 뭐가 있어요? 형 일찍에 나와야죠 일찍에 일찍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가치에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중요하죠 요즘 나오는 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에 이렇게 나와야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최근에 나왔던 답이었죠 형성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에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법경기 중에 경제적 가치 물론 경제적 가치를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치가 여러 개 있어요 시장 가치, 과세 가치, 투자 가치, 교환 가치 등등이 있는데 감정평가 원칙은 무슨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 시장 가치가 원칙이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이지만 경제적 가치 중에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택 분류 보죠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주택 분류가 연세, 가중 이렇게 있죠 연세는 공동이고 가중은 단독이고 계층 수가 4, 4, 3, 3, 6 이렇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만 초과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하 아파트 공동이 있는데 몇 계층? 5계층 이상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얘와 얘가 똑같네요 3계층, 윗백층 이하 그래서 얘를 구분해야 되니까 얘는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있으면 다 중이고 이게 없으면 다 가구인 거예요 자 그럼 보니까 여기서 3계층 이하 그 다음에 660 이하 3, 6 이하이니까 다 가구 아니면 다 중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다? 다 중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는 학생, 직장인이죠 학생 또는 종업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숙사, 공장, 기숙사, 공장의 종업원 이렇게 이게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라 종업원이면 기숙사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중을 구분하는 건 독립된 구조가 아닌 것으로 3계층, 윗백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다 가구 나왔으니까 다 가구도 3계층, 윗백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윗백층 이하, 3계층 이하 그리고 독립된 구조가 없어요 그러면 다 가구가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19세대 이하예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나 얘가 겹치다 보니까 얘를 구분하려고 출제자가 소개할 수는 있어요 19세대 이하 자 도시형 생활주택 무조건 시험 문제 보너스로 줄 때 나오는 거죠 몇 세대? 300세대 미만 올해 또 본명이 바뀌었잖아요 자 단지형에 연립 다세대가 있고 여기에 온누명이 아니라 소형으로 바뀌었죠 올해 법령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무조건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마지막에 이걸 봐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하고 자 네 번째 보니까 주택이 아니래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주거시설로 이용하니까 주택 취급해 줄게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니까 주택 취급해 준 거 뭐? 준주택 얘는 주택은 아니죠 오피스텔 같은 게 대표적이고 자 주택의 분류 나오면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구분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되는 건 금융업 있다 없다? 없다 금융업 안 되고 투자업 된다 안 된다? 투자업 안 되죠 표준산업 분류에서 건설업 건축업 있어요 없어요? 건설업 건축업 없어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업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데 관련 서비스업에 관리업이 있죠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부동산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 기타나 기타부동산 또는 시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산업 분류가 나오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금융업은 은행하는 거고 공인중개사는 투자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설업 건축업은 표준산업 분류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부동산업은 임대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 임대및 공급업은 임대업 그 다음에 공급업을 좀 구체적으로 개공 개발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했죠 개발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에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니까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및 공급업 여기에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관련 서비스업으로 두 개로 구분될 수 있고 이렇게 맞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또 구분됐을 때 하나는 부동산 관리업 나머지 기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으로 구분된다 이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부동산이 기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산업 분류 외워야 되고 토지의 특성 보죠 보통 1단원에서 3번 문제로 나오는 거죠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건 뭐 1년 내내 수업 중에 다 들었던 연관된 내용들이니까 너무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걸 좀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요 요즘 나오는 트렌드가 그래요 토지의 특성 얘기할 때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배제시키는 거냐, 필요한 거냐 예를 들면 부동성은 임장활동을 필요로 해요, 배제시켜요 필요로 하는 거죠 부동성이 안 움직이니까 가서 임장활동 해야죠 그런데 영속성은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개별성은 일물일과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중성은 생산비법칙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 되는 거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개별성 보조, 같은 게 없다 그래서 대체가 어렵다, 이렇게 중요한 건 일물일과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일물일과가 성립되려면 완전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완전 경쟁의 조건이 뭐예요? 다, 정, 동, 진, 재화가 동질해야죠 두 번째 보니까 부중성으로, 부중성 만들지 못하죠 물리적 관점에서 공급을 눈에 보이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야죠 눈에 보이는 공급 여기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최근의 답은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고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위치의 가변성으로 경제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부중성 만들지 못해서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유한하니까 만들지 못해서 유한하니까 차지하고 싶고 그러면 수요자가 뭐예요? 경쟁해요 그럼 경쟁하면 땅값이 어때서요? 올라가겠죠? 지대가 생겨지겠네요 지대가 발생해요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토지 임대료가 그러면 땅값이 비싸고 토지 임대료가 비싸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다? 집약적 이용한다 집약적 이용하는 건 건물을 높게 짓는다 고층화 입체화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중성에 대한 얘기죠 개별성 나오면 올해는 아마 개별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답으로 정보에 대한 얘기 나오면 개별성 나와야죠 정보 수집이 어렵다 이 말은 정보가 숨겨져 있다 정보의 비공개성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 어렵다 다른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 누구 거예요? 개별성 거예요 정보 수집이 어려우니까 거래 비용 거래할 때 정보하려고 돈을 많이 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얘기가 나오면 개별성이죠 이거 말고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게 개별성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보편화가 표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표준화가 어려우니까 비표준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조직화가 어렵다죠 비조직화 이렇게 나와야죠 표준화 조직화가 어렵다 이것도 개별성 때문이죠 영속성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려하게 하면 먼 미래까지 볼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치 보존력도 우수하고 중요한 건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건물처럼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되어서 마모 파손 노후화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얘는 감정평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세금 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우리 큰일 났어 큰일 난 건 아니야 큰일 난 건 아니고 잘 생각해 봐요 소득세 계산할 때 순위감세율 이때 감이 뭐예요? 감가상각이죠 이때 썼던 말이에요 세금 정할 때 감가상각 순위감 얘는 세금 정할 때 쓰는 거고 세금에서 비용으로 인정돼요 안 돼요? 돼요 빼는 거였으니까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인정되는 건 딱 두 개죠 순위감이니까 뭐가 이자와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부는 어 그런 것 같아 라고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자 얘는 세금 정할 때 쓰는 거고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감가수정 감가수정할 때 감가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 얘기예요 감가수정할 때 쓰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바꾸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토지는 감가수정은 있어요 없어요? 네? 옆에 쓰레기 매립지 있으면 경제적 감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 여기서 말하는 건 감가상각이 없는 거죠 근데 감가수정 중에 없는 감가수정이 뭐냐면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뭐예요? 물리적 감가죠 물리적 감가가 없는 거예요 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또 어려운 얘기를 또 한 것 같아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로 좀 더 해석을 해줬지만 중요한 건 감가상각이 없다라는 건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지 경제적 감가가 없다는 건 틀려요 경제적 감가는 있어요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지 들어오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물리적 감가와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물리적 감가수정이 수정이 배제된다라는 말로 같이 쓸 수 있는 얘기예요 건물이 마모파손에 의해서 같이 떨어지는 것이 감가상각이니까 어쨌거나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 쓰는 말이고 감가상각은 얘는 세금 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감정평가할 때 감가상각을 어쩌고 저쩌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또는 세금을 정할 때 감가수정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세금 정할 때는 감가상각 순이감세율의 감자가 감가상각 소득세 계산할 때니까 6번 보죠 부동성으로 보니까 부동성으로 부동성, 국지화 나왔네요 국지화, 지역이죠 지역 지역화, 국지화 외부, 지역, 부인, 경학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그런데 부동성 그러니까 임장활동을 배제해 필요해요 필요로 한다 이게 아마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수정이 안 돼 있다라면 임장활동을 배제시킨다가 아니라 필요로 한다요 맞아요? 혹시나 잘못된 교제가 있으면 수정 좀 해요 임장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필요로 하는 거 맞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더라 그다음에 얘가 좀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답으로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최유요이용의 근거가 되는 거 가장 잘 이용해야 되는 건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용도가 하나만 있으면 가장 좋은 이용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 개 있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최유요이용의 근거다 얘는 자연적 특성 얘는 인문적 특성이죠 그래서 최유요이용의 근거가 되는 건 두 가지 자연적 특성에서 부중성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자 인문적 특성으로 용도의 다양성 맞고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용도가 하나라면 용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니까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이행과 전환 이건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쓸 수 있는 토지 양은 늘릴 수가 있다 쓸 수 있는 토지 양 늘릴 수 있죠 물 안에 잠겨서 쓸 수 없었던 걸 물 막아서 쓸 수 있게 바꾸잖아요 이런 걸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고 있어 뭐 어렵지 않잖아요 다 알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자 영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한다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고 자본이득은 처분할 때 처분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소득이득의 돈의 흐름을 뭐라고 했냐면 영업, 현금, 흐름, 자본이득의 돈의 흐름을 매각, 현금, 흐름 이렇게 외웠죠 이 두 가지가 학교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 영속성 사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그럼 영속성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학교론에서 자 외부효과 원인 이게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외부효과의 원인은 외부지역 부인이니까 무슨성? 부동성, 인접성 특히 이제 부동성과 부증성이 단어 하나만 틀려요 잘 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부동성이냐 부증성이냐 구분 잘해야 된다 자 이제 넘어가서 경제론에 저량 외워야죠 저량 저량이냐 유량이냐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면 저량을 뺀 나머지가 유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량의 첫 번째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죠 제자가 통부인 제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이렇게 돼야죠 제자가 통부인 이때 이제 수요량이나 공급량도 저량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자 신규 주택 공급이 아니라 뭐냐면 재고, 주택, 공급이라고 나오면 이 공급량, 수요량은 원래 유량 개념이지만 재고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저량이다 자 재고는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짧은 시간에 내놓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냐면 단기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 주택 나오면 얘도 저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주의해야죠 자 출제제가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인구, 변동분 이렇게 나왔어요 또는 가치, 상승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인구도 저량이고 가치도 저량인데 저량이라고 찍으면 안 돼요 변하는 값과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유량이에요 얘는 유량이에요 그래서 저량의 개념이 변하는 변동분으로 돼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이거 주의해야죠 저량이 변하는 건 이건 유량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분, 인구 변동분, 가치 상승분, 가치 변동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유량이에요 유량 주의해야 돼요 자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하나 기억해놓고 조금 더 깊게 공부한다라면 자 공급량, 수요량은 원래 유량인데 재고 주택 공급량 나오면 저량 개념이다 자 인구 가치는 저량인데 얘가 변하는 값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유량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저량과 유량 여기까지 알면 저량, 유량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자 테마 6으로 넘어가 보죠 수요와 공급 자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많이 했던 거 자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자 임대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니까 곡선상의 이동이죠 점은이라는 말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없어도 괜찮아요 곡선상에서 곡선 위에서 상의라는 말은 위에서 이동한다 곡선을 따라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공급량이나 수료요양 이렇게 나오면 능력을 갖추고 정해진 가격에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매도하려고 하는 얘가 중요하죠 사전적 개념이에요 실제로 사거나 판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때 최대 수량이고 자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은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얘에요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에요? 수요의 변화에요? 수요의 변화에요 가격 변한 게 아니라 심리가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 예상이 나오면 수요와 공급이 반대에요 올라갈 거로 예상하면 사는 사람 입장은 사요 안 사요? 사요 파는 사람 입장은 안 팔아요 나중에 판다고 생각하니까 주의해야 돼요 가격 예상 나오면 수요 얘기하는 건지 공급 얘기하는지 딱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수요는 사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죠?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심리가 변한 거니까 근데 공급 입장에서 볼 때는 공급은 감소해요 나중에 팔고 지금 안 팔아요 현재 얘기하는 거야 언제나 이게 증가냐 감소냐 얘기하는 건 현재 얘기한다 공급 감소니까 공급은 어떻게? 좌측으로 이동한다 잘 체크해놓고 대체제, 보완제 100%였죠? 시험 문제 100% 나와요 100% 이건 모든 선생님이 100% 나온다고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를 구분할 때 하나를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대체관계인 단독가게 올랐대요 그럼 얘 사요 안 사요? 비싸면 안 산다 안 사요 안 산다 그럼 아파트 뭐 한다? 산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와 가격에서 변했으니까 수요의 변화 곡선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곡선이 이동하는데 사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우 우상향이라고 나와도 되는데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이다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상이다 하다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5번에 보죠 연립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할 때 연립의 수요가 증가했대 연립 샀다는 얘기죠 샀다 그럼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대체제니까 살 때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자 보완제는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재화죠 자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얘 사요 안 사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얘 산다 얘 산다 그럼 해당자가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러면 이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그럼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런 거 잘 봐야죠 헷갈리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대체제면 살 때 안 사는 거 보완제면 살 때 사는 거 가격 나오면 수요법칙 쓰면 되죠 비싸면 안 산다 싸면 산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테마 7에 역시 100%죠 100% 나오는 거죠 공급곡선이 이렇게 나왔대요 Q는 300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양은 언제나 300으로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얘기하는 거에요 일정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 얘를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죠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곡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을 딱 그리면 여기는 가격 여기는 양인데 얘가 만약에 300이라고 탁 나오면 여기 있는 거는 다 언제나 양은 300이고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된다죠 양은 언제나 300으로 일정하다 그러면 이 함수가 있으면 균형량도 얼마에요 300이에요 양은 언제나 300이니까 수요가 어떻게 변해도 양은 언제나 얼마? 300 양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수요가 아무리 뭐라고 나와더라도 수요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뭐가 양은 언제나 3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직선이죠 반대로 이제 만약에 P는 200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가격은 200으로 일정하다 가격 일정하면 무슨 선? 수평선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무조건 다른 게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꼭 잘 정리해놔야 되고 이렇게 균형점 이동 보죠 테마 8에서 균형 이동하는데 이제 우리 열심히 또 경제론에서 했던 거니까 수요 감소 폭이 수요의 감소 공급 감소 폭이 수요 감소 보다 큰 경우 비교 나오면 부등호 체크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얘에서 결정되죠 그러면 양 먼저 따져줘야 돼요 가격 먼저 따져줘야 돼요 양 양 먼저예요 감소니까 양은 감소 그리고 지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으면 이제 가격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빨라요 하나씩 다 따지기보다는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맞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폭이 동일한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럼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따져보죠 양 증가 양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 그럼 가격은 일정 이렇게 돼야 돼요 일정 똑같이 변했으니까 왜 일정하냐 수요 증가에서 가격 오른 만큼 공급 증가에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가격 100원 올릴 때 100원 내렸으니까 가격은 일정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동일하면 일정한 경우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 3번이 중요한데 수요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끝났어요 그럼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보니까 양 감소 양 증가인데 양은 감소에 증가해요 알 수 없어요 누가 많이 변했는지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변화를 알 수 없는 건 누구다 양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가격은 또 알 수 있어요 수요 감소에서 가격 하락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이니까 둘 다 가격 하락시켰으니까 가격은 하락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문이 보기가 5개 있으면 양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양 먼저 양이 쉬우니까 4번에 보니까 완전 비탄력 나왔어요 수요가 뭐든지 간에 일단 얘 나오면 무조건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무조건 양은 일정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얘가 결정하는 거죠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뭐 상승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을 딱 정해놓은 거다 5번도 마찬가지로 완전 탄력 나왔어요 그럼 뭐가 일정 무조건 공급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가격은 일정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일정 그럼 나머지 양은 다른 게 변화시키는 거죠 공급 증가니까 증가니까 양 증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나오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탄력성의 활용 보죠 역시 이제 경제론에서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 경제는 1년 동안에 가장 어렵게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좀 진짜 맞춰야 돼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얘는 정량적 개념이에요 정성적 개념이에요 정량적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라는 거죠 그럼 가격 탄력성 식은 어떻게 돼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가격 분의 양 변화율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량적 개념이에요 정량적 개념이다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줘요 나중에 손자들한테도 탄력성은 경제에 가기서 양만이 변하는 게 탄력성 큰 거야 그러면 가격 그러니까 탄력적이면이라고 나왔으니까 가격과 양의 변화율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양의 변화율을 커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부동호 체크하고 얘 비해 얘가 어떻다 크다 맞죠 비탄력 나오면 양의 변화가 작아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중요한데 답으로 나오는 질문이죠 이게 나오면 답이에요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수요나 공급 하나가 변했어요 하나가 변했어요 수요가 드는 공급이 나오면 하나가 변했대요 다른 하나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럴 때 균형점 이동이 어떠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얘를 가지고 균형점 이동을 판단하는 거죠 얘는 두 번째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탄력성을 적용하는 건 크게 변한 건 뭐고 작게 변한 건 뭐냐 이건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첫 번째 얘 먼저 자 그러면 수요 감소래요 감소면 양 양은 감소 맞네 양 감소 가격은 가격은 하락 어 맞네 균형점 이동 맞았어요 두 번째 이제 탄력성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탄력적이면 아까 양이 많이 변하죠 양이 크게 변해야 돼요 비탄력이니까 양이 어떻게 작게 그러면 가격은 크게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니까 양은 작게 맞네 가격은 크게 이때 더는 의미가 없다 크게 작게 앞에 있는 더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맞네 이렇게 확인해야죠 이게 이제 작게 여기에 크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절대로 틀리지 않게 마무리 잘 정리해서 시험지 나오면 무조건 맞혀야 되는 질문 자 또 한 번 해보죠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이라고 나왔어요 먼저 얘를 생각하면 안 되고 얘를 먼저 따져봐야죠 균형점 이동 먼저 증가니까 양 증가 맞고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맞네 일단 균형점 이동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걸 따져줘야죠 탄력적이면 양이 약간 많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이 어떻게 크게 가격은 작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보죠 양은 크게 맞네 가격은 작게 맞네요 이 더는 의미가 없다 그랬고 이렇게 이제 체크해 놓은 거였고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전체 수입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전체 수입 공급자의 총 수입 이렇게 나오면 총 수입 전체 수입 나오면 암기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가수 비가 고가다 고가가 유리하다였죠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해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유리해요 분리해요 분리해요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러면 비탄력일 때 저가는 분리하고 탄력적일 때 저가는 유리하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보니까 1보다 작으면 이라고 나왔어요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죠 그럼 얘는 비탄력이네요 그럼 비탄력이면 고가가 유리하다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고가가 뭐하다 유리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총 수입의 변화 비고가가 유리하다 이거 하나를 기억해 놔야 되고 테마 9를 보면 탄력성이 커지는 조건은 무조건 나와요 지문에 하나나 두 개가 꼭 나올 텐데 이걸 보너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보너스로 줄 때 쓰는 지문이니까 보통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닌데 출제자가 정말 보너스로 하나 쉽게 주겠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탄력성이 커질 조건 수요는 뭐가 많을수록 대체제 많을수록 공급의 탄력성을 물어보면 꼭 해석해야 돼요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크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새 수 주 장 비싸 용 한번 해석해 봐요 새는 세분화 할수록 수는 수요가 공급보다 주는 주거용이 상 공업용보다 장은 장기가 단기보다 비싼 사치품일수록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암기만으로 푸는 거니까 수요는 대체제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맞고 건축 인허가가 어려우면 쉽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공급은 쉽냐 빠르냐 이것만 따지는 거 어려우니까 얘는 비탄력이다 맞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대요 오래 걸린다 그럼 쉽고 빠르게 만들어요 탄력적이냐 오래 걸리면 공급은 비탄력이다 단기에 비해 장기에 라고 나왔어요 장기에 뭐하다?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성은 더 커진다 혹시 이게 잘못 나온 질문이 있으면 잘 확인하세요 장기에 탄력적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 맞아요? 아니야? 바꿔요 네 바꿔주세요 단기에 비해 장기에 탄력적이죠 세수 주장이니까 지금은 우리 지금 컨디션 조절을 해야죠 날씨에서 공부해도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내 시험장에서 6시 시험 보는 날 6시에 일어나겠다 앞으로는 매일 무조건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 시간을 맞추고 지금 머리가 막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날 새신 분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겨내야 돼요 지금이 진짜 공부라 그랬어요 우리 날 새서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일 날 새도 안 죽어요 사실 야 시험 못 보면 어떡해 안 그래요 초인적인 힘이 발생해서 시험 보는 날 쌩쌩해요 아주 집중력 좋을 거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해보는 게 중요한 건데 어찌 됐거나 노력해야 하고 지금이 진짜 공부라 그랬어요 테마 10보죠 조금만 더 하고 오시죠 중요한데 얘도 시험 문제 나오죠 교차탄력성 원래 교차탄력성 나올 때 앞에 무슨 수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다른 재화예요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예요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묻는 건데 이 앞에 다른 재화가 생략될 수 있어요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식은 뭐라고 써야 돼요 다른 재화 가격분의 해당 재화인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나와야죠 식은 다른 재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비율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식은 이게 다른 재화 가격분의 다른 재화 가격분의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A재화도 있고 어쩌고 B재화도 있고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B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해당 재화의 다른 재화예요 해당 재화예요 그럼 앞에 생략된 게 뭐예요? 다른 재화죠 다른 재화가 A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 뭐 A가격에 의해서 B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식은 A가격 변화율 분의 B수요량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나오면 쉽게 잘 풀어낼 수 있길 바라고 자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니까 소득에 대한 양의 변화율 비율이다 맞죠?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교차탄력성과 소득탄력성에서 시험 문제 이걸 알아야 꼭 맞추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문제 푸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교차탄력성이 0보다 크면 두 재화가 대체제고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두 재화의 관계는 보완제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면 그 재화는 돈 벌 때 사는 정상제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 돈 벌 때 오히려 안 사는 열등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경기변동 보죠 우리가 경기변동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죠 순무개장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정부의 정책 규제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전쟁 재해 이런 거 규제 가격고품 이런 거 예상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전쟁 재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건축 경기가 변했다 그럼 뭐다? 무작위적 다른 말로 불규칙적 얘는 순환해요 안해요? 순환해요 안해요? 무작위니까 순환할 이유가 없어요 순환하지 않아요 비순환적인 변동이에요 순환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순환은 회상 후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는 게 순환이지 이런 건 순환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순환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정부의 정책 규제 자연재해 예상하지 못한 원인들에서 변하는 건 무작위죠 2번 중요하죠 올해 이제 나올 수 있는 시사적인 용어로서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는 호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황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인플레가 나타난대요 호황의 물가 상승이 아니라 불황의 물가 상승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나오면 땡큐하고 찍어야 되고 3번에 우리가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이 경사졌다 우경사 비대칭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얘가 오래 걸리고 내려갈 때는 짧게 걸린다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올라갈 때 오래 걸린다라는 건 속도가 느리다 내려갈 때 빨리 걸린다는 거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건 속도가 빠르다 속도로 얘기하는지 시간으로 얘기하는지 잘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갈 때니까 오래 걸린다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간이 기간이 긴데 반해서 맞죠 정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갈 때는 얘가 짧게 걸린다 기간은 짧다 속도로 얘기하면 올라갈 때는 속도가 느리고 내려갈 때는 속도가 빠르다 이거 그냥 지문 나오면 출제자가 속이려고 했네라고 일단 의심해야 돼요 일단 의심하고 이렇게 한번 적어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는 또 기간은 긴데 여기는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간과 속도를 다시 또 낼 수 있으니까 항상 꼭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회상호화의 순환적 국면 네 가지에서 누가 우이냐 주도하냐 중심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내려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여기에 하수가 있죠 후퇴 시장과 하양 시장 있는데 하수 중시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매수자가 우위에 있고 매수자가 주도하고 매수자가 시장을 여기에 중심이다 시장의 중심이다 매수자죠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까먹지 않게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후퇴나 하양은 매수자 중시 매수자 중심 매수자 우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매수자가 거래를 뭐한다 미룬자 매도자는 거래를 당긴다 이렇게 나와야죠 내려갈 때니까 과거의 가격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상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반대면 이제 올라갈 때 회상은 올라갈 때니까 그럼 보죠 문제 풀 때 상이 나왔어요 그럼 내려갈 때는 매수자니까 올라갈 때는 누구? 매도자 중심 매도자가 먼저 탁 떠올라야 돼요 매도자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맞고 주도하는 사람이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맞네요 주도한다 미룬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올라갈 땐 매도자 중심 내려갈 때래요 후퇴와 하양이니까 내려갈 때죠 내려갈 땐 누구 중심 매수자 중심 매수자가 주도하고 매수자 거래를 미룬다 얘가 미루는 거죠 매도자는 거래를 당기려고 할 거고 이때 내려갈 때니까 과거의 가격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상한이 된다 그래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이 된다 거미집 이론은 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걸 현상을 설명한 에치켈 이론인데 가격의 변동이 크게 나타난대요 그럼 가격이 안정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가격이 불안정한 현상이 왜 그러냐 이유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왜 그러냐 수요는 바로 반응하는데 공급은 오래 걸리더라 왜 오래 걸리냐 만드는 데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공급이 오래 걸린다 만드는 데 오래 걸린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재화들이 그렇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 맞추기 어려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걸 설명했던 이론이죠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과 상공업용 중에 누가 탄력적이에요? 주거용이 탄력적이죠 새, 수, 주 주거용이 탄력적이에요 그럼 거미집 이론은 어떤 부동산에 잘 적용되는 거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비탄력 주거용은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거미집은 어디에 적합한 이론이다? 상공업용에 얘에 비해서 얘에 더 적합한 이론이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원래 이제 에치켈은 농산물, 축산물을 설명한 이론이었지만 부동산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부동산 학기론에서 거미집 이론을 배우게 된 건데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거용은 해석이 안 돼요 주거용 거미집 이론을 설명하지 못하고 비탄력적인 상공업용 부동산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거미집 이론은 주거용 부동산을 잘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 양상을 잘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적합한 이론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거 하나 보너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재화가 수요는 즉각 반응해요 그런데 거미집 이론에 들어맞는 재화는 공급이 뭐예요?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형이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 암기했던 게 있었죠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무슨형? 수렴형 이렇게 그래서 수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형 형태를 주고 충격을 준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무시해도 괜찮아요 거미집 이론에서는 다른 이론 구체적인 이론 설명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리고 네 번째 보니까 수요의 기울기 절대값이 절대값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 크기 공급의 기울기 크기보다 크면이라고 나왔어요 공기가 커야 수렴형인데 공기가 작으니까 무슨형? 발산형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시작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볼게 거미집 이론에서 함수식이 주어지면 뭘 구분하는 거예요? 뭘 정해서? 기울기의 크기죠 기울기 크기를 결정해서 공기가 크면 무슨형? 수렴형 이렇게 정한다 이런 거였죠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정하냐라고 할 때 얘는 뭐분의 뭐?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를 쓴다 이 개수라는 건 앞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P분의 Q예요 P분의 Q 우리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분의 양이니까 가격분의 수요량이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수요의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P는 100 마이너스 2Q 이렇게 나왔고 공급함수가 3P는 200 플러스 Q 이렇게 나왔대요 2분의 1 해보죠 2분의 1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그러면 이게 무슨형이냐? 무슨 모양이냐라고 하면 기울기 크기 구해야죠 그러면 기울기에 크기를 비교했을 때 수요는 얼마?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니까 얼마? 1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공급의 기울기는 P의 개수 3 Q의 개수 2분의 1이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3분의 2분의 1이죠 3은 1분의 3이죠 그러면 맨 위아래 곱해하고 가운데는 모두 다 나눈다 그럼 1 나누기 6 되겠네요 맞아요? 얼마 그러면? 6분의 1 6이 아니라 6분의 1 6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맨 위아래를 곱하고 가운데를 나눠주면 이렇게 나누기 6분의 1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숫자로 이제 계산기 누르겠지 그러면 0.01 얼마 되겠지? 되겠지 하여간 6분의 1이에요 또 불안한데 할 수 있죠? 얘가 큰 거예요 그럼 얘가 크면 수렴형인데 얘가 작으니까 무슨형? 발사한형 이렇게 뭐 0.5로 해도 되고 2분의 1이니까 계산기에 자 P의 개수 3분의 얘가 얼마? 0.5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값 얼마 나오겠지 계산기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자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수업에서는 설명에서는 빠졌는데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에 수요자 수가 3배가 많아지면 두 배로 해보죠 두 배가 많아지면 두 배 많아진 시장 함수는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두 배 많아지면 어떻게 바꿔요? Q 앞에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Q에 2분의 1을 곱한다 양이 변하는 거니까 Q에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2로 나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세로는 함수는 P는 100-Q 이렇게 쓰겠네요 두 배 많아진 함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Q에 1분의 1을 곱한다 자 쉬었다가 테마 13부터 보죠 두 배에서 찾아야전을 택하려는 거예요